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서 인생이 순조롭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역경에 처하기도 하고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고독감에 사로잡힌다거나 염세적이 되어서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혹여 아무리 세상을 원망한다 해도 별다른 뾰족한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역경일수록 처음부터 새출발하는 용기와 자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이지요. 바다에 있는 소라는요. 격한 해류에 있는 것일수록 가시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들에 핀 꽃이 온실안의 꽃보다 오래가는 것처럼 순조로움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다소 어려움도 좌절하기 쉽고요. 험한 세파에서 고생한 사람은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좌절없이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면요. 역경을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경험과 연륜으로 생각을 해서요.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이요. 눈 위에 혹이 있는 사람은요. 혹만 뛰어날 생각을 하는데 얼굴에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은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하면서 많은 불만을 내포하는 것처럼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평안함과 또 그러한 가치와 소중을 아는데요.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자신이 제일 어려움 속에 사는 것처럼 매일 속에서 불만으로 산다라고 해요. 겸창시대의 혜심스님은요. 역경에 처했을 때 몸은 축생보다 낫고 집은 가난하지만 학위보다 낫다. 또한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지옥의 고통에는 비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는 고마운 일인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파도가 있어요. 거기에는 힘겨움이 있습니다. 현재 역경에 처해 있는 분들은 전화위복의 때를 위해서 그날이 올 때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현재 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요. 목전의 역경에 사로잡혀서 방황하지 않도록 현실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을 해서요. 한 가지 한 가지 덕목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마치 봄에 뿌린 씨앗의 열매를 가을에 수확하듯이요. 지금 뿌리는 덕목의 씨앗은 반드시 내일의 복락이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극락의 삶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48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기를 보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산현선사 발언문에여 중생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육바람일 행을 닦아 아승지겁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천겁 만겁 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부를 뱁싸울째 여기까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것이요. 시방 제불 섬기는 일 잠깐 힘들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다통달하옵거든 복과 지혜 함께 늘어 무량중생 제도하며 여러분들 시방 제불 섬기는 일 잠깐 힘들시오리까라고 우리가 이산현선사 발언문에 표현이 됐는데요. 시방의 제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서남북 또 사방의 간방 팔방에다가 중앙의 상방 하방 해서 시방이라고 하는데 바로 방위로 따져볼 때에 어느 한 군데도 막힘이 없는 걸림이 없는 모든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그곳에 계신 제불 모든 부처님을 뜻하지요. 제불이라는 것은 제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샤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겠고요. 샤가모니 부처님이 깨우침을 얻으시기 전에 도설천 내원궁에 계실 때 호명보사리라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우린 일불일보살 사상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금 지사장격인 동방약사 에레블이 있겠고요. 서방에 아미타불이 있겠고요. 또 남방에 화조지장보살님이 있겠고요. 또 우리가 삼세불이다라고 하면 과거불인 연등불과 현재불인 샤가모니불과 미래불인 미륵불이 계실 테고요. 또 부처님을 법신화, 화신화, 보신화 해가지고요. 삼신불로서 바로 법신불인 비로자나불 또 원만 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샤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테고요. 또 부처님의 좌우에 협시하는 문수보현보살님이 계실 테고요. 아미타 부처님을 협시하는 좌관움 우세지 보살님이 계실 테고요. 동방약사 에레부처님을 보좌하는 일광월광보살이 있을 테고요. 지장보사를 협시하는 남순농자 무독귀왕이 있을 테고요. 이러 여러한 모든 것들이 시방의 재불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형상학적으로 볼 때는 그와 같은 분들이 계시지만 형상을 떠나서 실존하는 생불로 보면 여러분들 가정에 계시는 남편 부처님이 계실 테고요. 또한 아내 부처님, 자식 부처님, 부모, 형제, 친척의 부처님이 계실 테고요. 또 직장생활하는 직장의 부처님이 계실 테고 또 친구 부처님이 계실 테고 또 인연, 인연 형상되는 모든 부처님이 계실 거다. 바로 우리가 시방재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절에 가서 절을 하시지 않아요? 그럼 흔히들 절에 계신 부처님 상에 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절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부처님 상에 절을 하지만요. 절을 하는 근본 취지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절을 하는 것이죠. 교만하기 쉽고 거만하기 쉬운 자신의 마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부처님의 상에 절하는 마음을 지녀서 바로 어떻게 돼요? 가정으로 돌아와서 집안에 계신 부처님, 또 남편, 아내, 자식 부처님, 사회생활하는 데 친구 부처님, 또 주변의 이웃 부처님. 절에 가서 불상에게 우리가 절을 하는 연습을 해서 바로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낮춰 나가겠다라는 다짐을 해서 바로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명제 친척에게 나를 낮추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절에서의 소원을 실질적으로는 가정에 돌아와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실천하는 행위가 바로 시방 제보를 섬기는 일이다. 대부분의 분들은 보면 절에 가서는 참 잘하시거든요. 절에 가서는 절도 잘하고 예절 예의도 잘 지키고 그러는데요. 집에 오시면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뭐예요? 집에 가서 열심히 잘하라고 절에 가서 연습을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은 연습도량이고요. 집이 바로 메인도량이에요. 그래서 바로 집에 가서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동상 부처님께 우리는 예의를 드리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방의 제보를 모두 섬기는 일을 잠깐인들 쉬겠느냐는 이야기죠. 또한 온갖 법문 다 배운다. 온갖 법문 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진리, 바로 공예사상, 지혜를 터득한 연기의 이치.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과 그런 법을 통해서 지혜를 깨우친 문수사리보살님의 지혜와 보현보살님의 행원과 바로 문수보연, 관음지장의 이런 모든 불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서원 아미타부처님의 48가지 서원 약사여래 부처님의 12가지 서원으로 부처가 되신 분들의 이러한 가르침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산보통청을 하시고요. 관음청, 약사청, 지장청, 미타청에서 약사여래 부처님을 초청해서 약사려래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약사불공기도 아미타부처님의 초청을 해가지고 아미타부처님의 공양을 올리고 아미타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하는 아미타불공기도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을 듣는 관음불공기도 지장보살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초청을 해서 지장보살님께 음식을 올리고 지장보살님의 법문을 듣는 지장불공기도 흔히들 관음지장약사 아미타리론 부처님들 샤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오셔서 공양을 대접받고 법문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분들이 지금 계시질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대신 어떻게 돼요? 불자님들께 공양을 시주받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미타제일날엔 아미타부처님의 가르침을 스님이 대신해주고 관음제일날은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스님들이 대신해주고 약사제일날은 약사여러부처님의 가르침을 스님들이 대신해주고 지장제일은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스님들이 대신해주고 이런 것을 우리는 관음불공기도, 지장불공기도, 미타불공기도, 약사불공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말이죠 그러한 법문들을 다 배워서 익혀서 모다통달하옵거든 모다통달이라는 것은 뭐예요? 관세음보살님의 대자 대비한 마음이나 서원 10가지 서원을 세워서 천공왕 정주혈에게 서원을 세워가지고 천수천안을 하사받은 10가지의 서원 또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 이런 것들을 전부 법문을 듣고 통달을 해서 복과 지혜에 함께 늘어 여러분들 신매장구 대단한 이경에 보면 복락과 위험력을 갖추신 분이시여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원만성취를 하겠나이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라 싱하, 목하, 싱하, 싸바 마라 싱하는 바로 뭐예요? 마라한 돼지, 싱하는 모습입니다 모카는 사자고 싱하는 모습이에요 마라 싱하, 돼지 모습을 했다 또 모카 싱하, 사자 모습을 했다 돼지 모습을 하신 분이시여 사자 모습을 하신 분이시여 사바 원만성취하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돼지 모습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돼지는 옛날부터 복락을 뜻했죠 그래서 복락과 또 싱하모카 바로 뭐예요? 모카, 사자 모습을 하신 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돼요? 사자와 같이 위험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문수보사는 사자를 타고 나타내고요 바로 부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를 우리는 사자 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문은 우리는 사자 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사자의 모습을 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달해서 위험력을 갖추었다라는 신묘장구 대단한 이경에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글 볼 때 복과지에 함께 늘어 바로 이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지 복과지에 함께 늘어 바로 부처님의 위험력 가르침을 배워서 위험력을 갖추고 지혜를 깨치고 바로 중생들에게 복락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갖춘 분이기 때문에 복과지에 함께 늘어 그랬어요 시방제부를 섬겨서 섬기는 일 잠깐 힘들지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해서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다 통달하옵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 중생 제도하며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어떡하지요 어머님께 척과 의복과 기저귀 가리를 하면서 신세를 지면서 성장을 합니다 혼자 걷게 되고 음식도 혼자 먹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자기 혼자 스스로 음식도 먹고 지내게 되다 보면 능력이 형성이 돼서 직장에도 지식하고 돈도 벌게 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어려서는 도움을 받아 살고 성장에서는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더 오래되면 어른들은 연로해지시고 힘이 없어지고 또한 그 본인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기 때문에 자식을 봉양을 하고 어떻게 돼요 어른들을 봉양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놓이게 된단 말이죠 그와 같이 무량 중생 제도한다 하는 것은요 내가 깨우침을 얻기 전에는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깨우친 분들의 법문을 들어서 공부를 해서 터드그레스 깨달음을 얻는데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엔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예요? 회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회양을 해야 돼요? 무량 중생을 제도해야 돼요 한량 없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량 없는 중생 가운데 가장 근접한 중생이 어디가 있어요? 바로 우리들 자신이죠 우리들 자신부터 보위무라고 항상 닦아서 깨우침의 상태로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 남편 아내 자식들 나아가서 부모, 형제 친척 더 나아가서는 불이웃들까지 다 포함해서 무량 중생을 제도하고요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그랬는데 여섯 가지 신통이 다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얻으셨다라고 하면 뭐 안 보이는 게 본이고 앉아서 천리 서서는 말리가 보인다라고 하고 환상이 다 보이고 가만히 있으면 귀를 얘기해주고 이렇게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무속인의 생활이에요 무속인 우리 불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건 무속인법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어떻게 얻으셨어요? 내란저라 강면 필발라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일주일 수행 명상 끝에 어떻게 돼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의 명상에 무화지기경에 이뤘을 때 초경에 천안통을 얻으셨어요 흔히들 천안통이다 라고 하면 눈이 훤히 열리고 보이고 이걸 천안통으로 아는데 아니요요 무슨 법이 인과법입니다 인과법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온다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판다 내가 오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면 존경받을 만한 원인을 뭔가 만들었을 테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을 만한 원인을 뭔가 만들었을 테고 내가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데서 성공이 오고 재수가 좋아서 오고 팔자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성공할 만한 원인을 알게 모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성공이 온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지금 잘 못 살고 노력을 하려면 내일은 저 사람 망할 거라는 그런 화보가 온다는 이치 이게 천안통이에요 인과법을 알았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뭡니까 인과가 틀리지 않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오히려 바로 깨달으신 숙명통을 아시게 됐죠 바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육교실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화음경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화음경을 어떻게 됐어요 쉽게 쉽게 풀어서 설하신 아함경이란 말이죠 아함경이 바로 인연과법 연기의 이치를 설한 것이고요 그럼 열심히 노력해도 왜 안 되느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박능경을 설하셨잖아요 박능경은 뭐 엄력 때문에 그렇다 네가 엄력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지 엄력만 없으면 잘 될 텐데 네가 모르는 엄력 때문에 그렇다 바로 숙명통이 엄력에 관해서 깨우침을 얻은 것이 숙명통이에요 팔자니 뭐니 앞에 훤히 보이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와 같이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을 깨쳤기 때문에 나중에 부처님께서 바로 박능경을 설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통령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누진통이잖아요 번뇌루자 다할진자 번뇌를 다하는 방법을 깨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깨쳤을까요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밤이 새도록 뭐를 깨우치셨어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무엇 때문에 오느냐라는 것을 연기에 이치해서 쫓아가 보니까 무명해서 온다라는 이치를 알았어요 우리는 밟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무명해서 그래요 사업을 하는데 성공할 줄 아는데 성공을 안 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래요? 무명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돈을 줬는데 그분이 돈을 안 갚는단 말이죠 속상하다 그러시죠 왜 줬을까요? 무명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요 모르면 중간에 나가라 우리 형님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안 있어요 모르는 것이 문명이 어떻게 돼요? 행을 해요 움직입니다 행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시계작용을 만들어요 시계작용은 어떻게 해서 오죠? 바로 명색을 만들죠 색상 형식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육처의 눈, 기, 코, 여, 몸, 뜻의 시계 마음을 조종하게 되죠 육처를 만들어요 그 육처는 어떻게 돼요? 만지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받고 싶어져요 수 감각이 형성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각이 만지고 싶어져요 취 만지는 게 어떻게 돼요? 사랑이 형성이 되죠 애 애가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다 갖다 놓잖아요 유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 그냥 놓나요? 거기에 생이 생기죠? 새로운 애이가 태어나죠? 태어나니까 뭐가 와요? 늙고 병들고 죽으면 이게 왜 와요? 무명에서 온단 말이죠 이런 이치를 알게 되니까 바로 뭐예요? 부처님께서는 전부 고통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이다 그래서 고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착 때문에 오는데 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멸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뭐예요? 팔 정도의 중도의 도를 설아하신 거예요 그 이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번뇌가 없어지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네 군데두라고 하셨어요 사념처란 말이죠 몸은 부정하다는 걸 알고 감각은 고통이라는 걸 알고 마음은 항상 변하니까 무상함을 알고 바로 나는 실체가 없다는 무하라는 걸 알아라 이 이치를 알게 되니까 뭐예요? 걱정, 근심은 내가 다 웃어지더라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누진통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우침을 얻으신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르니 타심통이요 또 어떻게 돼요? 인연학을 하니까 신족통이요 또 다른 사람의 어떻게 돼요? 표정 하나만 봐도 말소리 하나만 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꽤 들어봐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화나 있다 안나 있다 알지 않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보면 이득을 착취하려고 한다 안 한다 알지 않아요? 그게 바로 천이통 아니에요 이런 육신통을 얻게 되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생이 없는 바로 법인 즉 해탈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부처님께서는 선도악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한 원인을 지으면 선한 결과가 오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고요 악한 원인을 지으면 악한 결과가 오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선도악도 짓지 말라는 거야 다시 태어나지 말아라는 이야기 무슨 얘기? 해탈을 해라는 이야기죠 해탈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무생법인이에요 태어나지 않는 그런 이치를 깨달음을 아는 다음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관세음보살의 사무량심의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시방법계에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했는데 그런 부처님의 대비한 마음으로 시방법계를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했어요 그럼 이제 관세음보살 대자비로 시방법계에 다닌다는 걸로요 여러분들 오늘 정리를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자신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빛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자신은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성공이라는 것이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심산유곡에 홀로핀 백합도 아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내핀 노력의 열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만이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요 노력은 기적을 낳기도 하지만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학식과 재능이 필요하지만요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굴의 신념을 가진 자에겐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더욱더 보람된 날들 만드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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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